안녕하세요. 창업성공파트너 이대강입니다. 빵야! 재도전 성공 패키지 사업계획서 쓰고 있는데요. 사업계획서 좀 오랜만에 쓰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조금 힘드네요. 어렵기도 하고. 그렇지만 일단 칼을 뽑았으니까 끝까지 잘 작성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이 정부지원사업 예비창업패키지, 초기창업패키지, 재도전 성공패키지 등등등 정부지원사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또 합격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?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주간기관, 공고를 낸 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꼼꼼히 봐야 됩니다. 예비창업자, 초기창업자, 또 재도전 성공 패키지 이런 요건들이 정말 조금씩 바뀝니다. 그리고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먼저 알아야 차고 없이 지원을 했을 때 또 합격까지 갈 수 있겠죠. 자격 요건을 다시 한번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역시도 좀 오래된 사업자가 있어서 폐업을 하고 그리고 이번 재도전과 초기창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두 번째는 이 배점, 채점, 평가사항에 대해서 좀 잘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1번, 2번, 3번, 4번 있죠. 1번 문제인식, 2번 실현 가능성, 3번 성장 가능성, 4번 팀 역량이잖아요. 100점으로 한다면 이게 25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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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5점 이렇게 4등분으로 4개가 딱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지원 사업마다 1번이, 1, 2번이 더 중요한 게 있고 3, 4번이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고루 잘 작성을 하되 내가 1, 2번에 집중을 해서 더 잘 작성할 것인지 2, 3번에 집중할 것인지를 잘 판단하고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진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과 연관 지어서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설령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실현 가능성 있는 그리고 그런 간절한 의지를 담아서 끝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.